세이소리질러 세이소리질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이소리질러 세이소리질러 이 사족과 함께 여러분들의 주인공입니다 세이소리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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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잘 간다 나갈게 나갈게 어 26시다 오늘의 정보는 소리를 맞은 거 같은데 조국석이와 함께 손이 세 분이 넣으세요 7년의 마음속에 있던 묵은세를 다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리모 하나 리모 하나 사람이 민족의 거 알지 이마 한국의 역사로 말하는 말의 한용우 선생님 불교 대표 거기에 전라도 주지 아닌 사람 문제 나오잖아 한국의 역사라고 제라 너무 지역감정 아니었어 너 그거 못 꺼낸다 시바 월 너 우연의 일치다 그냥 근데 개스레기 아이가 뭐 오늘도 그렇다고 해서 일단 지역감정이지 왜 하필 전라도 그런 사람 없지 진짜 모르지 마 지금 위에도 불편하고 뒤에는 클럽이랑 데서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우리가 영어만 우리가 또 좋은 거 썰어 도전이 몇인데 아 2018년 새해를 울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멀리 멀리 이벼 퍼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여기 모이실 모든 분이